이집트 상형 문자의 사전 이집트 파트라와 윌리시우스 시자 및 마크 안토니우스와의 관계, 심지어 기독교의 부흥과 같은 사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최근까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사이의 투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스의 자료와 낙서와 같은 단편적인 증거 조각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만화 캠퍼스의 로버트 리트먼 교수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대 도시 트모이스 유적지인 텔티마이에서 내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현장고고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기원전 204년에서 186년 사이에 발생한 당시의 시민들의 반란으로 도시는 광범위한 파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 도자기 그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불에 탄 건물의 증거가 텔티마이에서 대재앙이 일어났음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파괴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극심한 폭력 사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무기와 매장되지 않은 시체 등 다양한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전사계급으로 추정되는 시신 중 한 분은 오래된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은 가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 가마에 들어갔다가 이미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트무스시의 파괴를 확인한 후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전쟁의 희생양이 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사건의 정확한 시기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의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간결한 연대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트무스 유적지에서 발굴된 한 방에서 비교적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바닥에 쌓여있던 동전 더미는 푸톨레마이오스 4세 통치 시기의 것이었고 평평한 층에 쌓여있던 동전들은 모두 푸톨레마이오스 6세 통치 시기에 유통되던 것이었습니다. 4인용 저녁 식탁에는 푸톨레마이오스 5세 통치 시기인 기원전 2세기 초반에 사용된 아테네 양식의 독특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204년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때 겨우 소년이었던 푸톨레마이오스 5세는 격동의 시기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으로 경제는 황폐해졌고 마케도니아 왕조와 그리스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희생으로 번영을 누리는 동안 더 이상 2등 시민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던 이집트 원주민들의 폭력적인 반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푸톨레마이오스 5세는 왕조를 지지하던 제사장들이 그를 이집트의 신성한 파라오로 기름 부음을 선포한 기원전 196년의 맨피스 법령으로 유명합니다. 이 칭령에서 그들은 푸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반군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가 트모이스시에서 가까운 도시들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법령은 단단한 돌에 새겨져 모든 신전의 사본이 비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상여문자와 데모티거 그리고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사본은 1799년 프랑스 장교가 나일강 삼각주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본은 언어학자 장프랑스와 샹폴리용이 이집트 상영문자를 해석하는 데 사용한 열쇠인 로제타스톤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의 다른 지역에서 나온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반란에 가담한 도시들은 항구 폐쇄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보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석조 법령에는 포톨레마이오스 5세의 일부 군대를 이끌고 트모이스 북쪽에 있는 도시 텔엘발라문에서 마지막 반란군을 뿌리 뽑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인 그리스 장군 아리스토니쿠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로제타스톤과 아리스토니쿠스 스톤에 새겨진 역사적 기록은 트모이스 유적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합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들은 대반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며 때문에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헬레니즘 제국주의에 대항한 이집트 시민들의 반란의 결과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란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스스로 파라오를 임명했고 누비아인들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분쟁 끝에 헬레니즘 군대는 반란을 진압했고 마지막 반란 지도자들은 나일강 삼각주 도시 사이스에서 평화협정을 하러 왔다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반란을 통해 이집트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면 아마도 이집트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전통신 이시스와 그녀의 아들 호루스가 기독교의 전례와 함께 그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마리아와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를 장악한 푸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지중해 동부에서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지원하여 유대 왕국을 세우는 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푸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공화정이 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푸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반란에 가담한 이집트 신전사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그리스 식민지 주민들로 가득 찬 도시로 재건된 트모이오스는 곧 이 지역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지류두시였던 트모이오스가 지역수도로 변모한 것은 통치 대상이었던 시민들의 대규모 반란이 다시는 자신들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억압적인 정부의 손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